15. 인터넷 전화로 해요 대화 1 또한 씨, 베트남에 어떻게 전화해요? 국제전화 가드로 해요 그리고 인터넷 전화로도 해요 인터넷으로 전화를 해요 컴퓨터가 있으면 인터넷 전화가 편해요 요금도 많이 싸요 저희 기숙사에 컴퓨터가 있어요 그럼 저에게 인터넷 전화 사용법 좀 알려주세요 대화 1 또한 씨, 베트남에 어떻게 전화해요? 국제전화 가드로 해요 그리고 인터넷 전화로도 해요 인터넷으로 전화를 해요? 컴퓨터가 있으면 인터넷 전화가 편해요 요금도 많이 싸요 저희 기숙사에 컴퓨터가 있어요 그럼 저에게 인터넷 전화 사용법 좀 알려주세요 대화 2 모니카 씨, 오늘 뭐 했어요? 인터넷으로 쇼핑을 했어요 인터넷으로 한국어 강의를 들었어요 뭐 샀어요? 겨울이 되면 입으려고 잠바를 하나 샀어요 수피카 씨는 오늘 뭐 했어요? 저는 이메일 보내고 인터넷으로 한국어 강의를 들었어요 네, 웹사이트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대화 2 모니카 씨, 오늘 뭐 했어요? 인터넷으로 쇼핑을 했어요 뭐 샀어요? 겨울이 되면 입으려고 잠바를 하나 샀어요 수피카 씨는 오늘 뭐 했어요? 저는 이메일 보내고 인터넷으로 한국어 강의를 들었어요 그래요? 인터넷으로 한국어 강의를 들을 수 있어요? 네, 웹사이트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네, 웹사이트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네, 웹사이트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내ół Claud Ici